하이! 나 쪽 국놀이 하고 싶어? 국놀이 할까? 응 마이버는 도전 에피소드로 엔딩 채소 자막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? 계속.. 하루 종일 하루 종일? 네 realizing 자막 자막 불티를 원래 특성상 좀 활발하고 그런데 되게 조용했어요 너무 우울해 보이고 그래서 공을 한 번 이렇게 던져주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변했어요 다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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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없으면 좀 포기하고 알 줄 알았는데 이럴 줄은 몰랐는데 피 난다 나 좀 피난다 피 재밌어 이러고도 공놀이를 한번 시작하면 상처가 날 때까지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공놀이를 못하게 치워놓으면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하네요 얘가 지금 보니 태라스탑도 선천적으로 이각 부정교화돼요 제대로 못 씹었다가 어느 순간 공을 갖다가 씹고 놀다가 굉장히 시원하고 쾌감을 느낀 것 같아요 같이 노는데 나초가 어느 날 공을 터뜨렸어요 공놀이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침 와.. 아.. 다.. 아하.. 아.. 아.. 아... 아.. 아.. 간다 간다 우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다른 재미있는 놀이를 자꾸 맞추고 많이 보려고 해요. 감사합니다.